안녕하세요. 리액트와 텔리윈드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소프트웨어 깎아 구교현입니다. 우선 제가 부재를 CSS 코드를 짜자지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하여 라고 지었듯이, 이 강의는 기존 CSS 코드에 실증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CSS 파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지만, 텔리윈드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편리함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무조건 텔리윈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라도 하고자 텔리윈드를 메인 주제로 잡아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HTML, CSS, JavaScript, React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React에 적용되는 텔리윈드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기에, 만약 해당 선행 지식이 없으시다면 이 강의를 들으셔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React로 개발을 진행해보신 분들과 CSS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강의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자는 텔리윈드의 소개, React와 조합하기, 텔리윈드의 사용 방법, 간단한 컴포넌트 만들어보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텔리윈드 소개입니다. 텔리윈드 공직 페이지에 있는 소개글을 가져와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PPT를 보면 텔리윈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적용하며, 어떤 디자인이든 구성 가능하게 하는 CSS 프레임워크다 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 디자인을 적용하면, 기존 CSS 플러스 JS 방식에서 온리 JS 방식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SS 코드들은 텔리윈드가 관리해주고, 우리는 텔리윈드가 관리하는 코드를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CSS 파일 없이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텔리윈드와 비슷하게 클래스 네임으로 디자인을 적용시켜주는 부트 스트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트 스트랩은 여러 CSS 코드를 조합하여, 하나의 클래스 네임으로 버튼 하나 또는 컴포넌트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반면, 텔리윈드는 거의 하나 내지 두 개의 CSS 코드를 조합하여, 여러 클래스 네임을 써야 컴포넌트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완제품 컴퓨터를 사는 경우와, 조립식 컴퓨터로 내가 직접 부품 조립하는 경우로 비교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부트 스트랩은 부트 스트랩이 제시한 디자인을 벗어나면 쓸 수가 없지만, 텔리윈드는 단위가 매우 작아 어떤 디자인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트 스트랩이 제시한 디자인과 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다면, 부트 스트랩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경우, 보통은 디자인을 다 커스텀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트 스트랩보다는 텔리윈드가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위와 같은 의문사항이 생길텐데, 먼저, 텔리윈드는 무지성으로 CSS 코드와 클래스 네임을 대행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해당 CSS 코드들은 뭉쳐도 상관없겠다 싶은 것들을 잘 뭉쳐두었으며, 쓰기 힘든 CSS 함수들도 뮤틱 펑션으로 제공합니다. 커스텀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대한 뭉칠 것은 뭉쳐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CSS를 쓸 때보다, 텔리윈드를 썼을 때의 코드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파트 부분에 코드가 더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디자인과 해당 디자인이 적용될 요소가 같이 있는 게, 디버깅 할 때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장단점이 둘 다 있어 호불호와 갈리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자인 코드는 어쩔 수 없이 더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HTML랑 같이 더러운 게 그나마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누가 쓰면 좋은 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텔리윈드는 클래스 네임 앞에 단어 하나를 써주면 반응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응용 웹 개발 시 매우 편리합니다. 텔리윈드를 부러워하는 제 친구조차 반응용은 인정하실 정도로 반응용 웹 하실 때에는 텔리윈드가 좋습니다.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텔리윈드는 제가 직접 클래스 네임을 여러 개 뭉쳐 새로운 클래스 네임을 정리할 수도 있고, 기존의 텔리윈드 설정 값을 제가 직접 다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이 이미 있는 개발 프로세스에서 텔리윈드가 강점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CSS 코드가 실행 개발자들은 그나마 JS 파일 내에 클래스 네임으로 다루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텔리윈드는 사실 리액트와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리액트가 프론트 엔드 개발계에 자바 스프링 같은 무조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텔리윈드 특성상 페이지 단위 개발보다는 컴포넌트 단위 개발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리액트와 곁들여서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create-react-l이라는 리액트 프로젝트 설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밑의 URL에서 어찌하면 세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가이드를 따라 다음 영상으로 세팅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펙스 명명으로 create-react-app 프로그램을 실행해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에 진입한 이후 텔리윈드 실행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텔리윈드 init-p 실행 후 텔리윈드.config.js와 인젯.css 파일을 조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앱.js를 조작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헤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은 블랙, 글자 색깔은 흰색, 텍스트 사이즈는 조금 크게 적용해 본 모습입니다. 예,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 때 텔리윈드 파일을 텔리윈드를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VS 코드를 쓰신다면 꼭 텔리윈드 CSS 인텔리센스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익스텐션의 경우 문자열 안에 있는 텔리윈드 클래스네임을 인식하여 자동화 완성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텔리윈드 클래스네임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당 클래스네임과 어떤 CSS 코드가 매칭되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개발 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은 그냥 클래스네임을 메워버려가지고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처음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매우 필요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텔리윈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클래스네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후 텔리윈드의 스타일 재사용 기법 알아두면 좋은 순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텔리윈드의 클래스네임을 제 마음대로 분류해 보자면 먼저 CSS 코드와 거의 1대에 대응하는 클래스네임이 있습니다. p-나 텍스트-나 flex 같은 경우에는 CSS 코드의 속성과 거의 1대에 대응하는 클래스네임들입니다. 그리고 CSS 코드 여러 개 또는 CSS 함수항 대응되는 클래스네임이 있습니다. divide-10, space-10, transform-gpu 같은 경우에는 CSS 코드를 표현하기 좀 복잡한 함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CSS 코드들이 뭉쳐서 하나의 클래스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클래스네임에 가상 클래스와 반응형을 표현하는 프리피셜을 붙여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앞에 sm을 붙여준다면 이는 반응형으로 p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텍스트-red 앞에 호버를 붙여준다면 이 텍스트-red 속성을 마우스가 호버되었을 때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텍스트-red는 앞에 프리피셜을 붙여줌으로써 반응형과 그리고 가상 클래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red의 스타일 시스템입니다. 인덱스-CSS에서 클래스를 뭉쳐두면 이후 묶어둔 클래스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텍스트-title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듯 피그마토는 프로토타입 툴로 컴포넌트를 구현한 후 이를 하나의 클래스네임으로 묶어서 표현해둘 수 있습니다. 또 텍스트-red.config.js에서 텍스트-red의 기본 설정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의 경우 기존에 진행했던 캐스턴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제가 피그마로 설정해둔 색깔 값을 그대로 텍스트-red 설정에 옮겨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해시 값을 찾는 대신에 light-green 또는 deep-green 같은 영어로 치환된 단어를 써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절대로 자바스크립트로 클래스네임을 구성하지 맙시다. 위의 예제의 경우 pd-d에 내가 설정한 이메일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정해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텍스트-red 컴파일 엔진은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연내에 있는 텍스트-red 클래스네임 기준으로 CSS 파일을 빌드해주기 때문에 JS로 만들어진 클래스네임 관련 CSS 코드는 빌드되지 않습니다. 즉 위의 예제의 경우 pt-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트-red 컴파일 엔진은 에러로 인식하고 굳이 이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의 CSS 코드를 빌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클래스네임은 문자열 형태로 완전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빌드한 이후 빌드한 결과물에 텍스트-red 엔진을 적용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되지 않을까 어떤 연산은 되고 어떤 연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로 표현되는 건 안 되지만 단순히 플러스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문자열 두 개를 더한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렇듯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기능을 굳이 꼭 써야 되나 그냥 문자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설정과 관련되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조건 텍스트-red 컴퓨터-JS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 설정감도 설정해 줄 수 있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플러그인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플러그인도 텍스트-red 컴퓨터-JS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red 공신문서는 내용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하니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텍스트-red의 경우에는 공신문서를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신문서가 그만큼 정리도 잘 돼 있고 뭔가 찾기 위해서 정말 분류도 잘 해나왔습니다. 꼭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카드뷰뷰를 만들어서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코드들은 작성해 주었습니다. 테이빈드로 스타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HTML 태그에 글래스네임에 글래스명을 적어줘야 됩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배경 스타일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용된 거 확인하셨고요. 카드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테이빈드를 쓰신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테이빈드를 배우면 CSS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테이빈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CSS 지식이 매우 튼튼하게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테이빈드로 쓰는 이 클래스네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듯 자동완성 기능에서 보는 CSS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SS 코드랑 거의 1대1 대응되기도 하고 또한 어찌 보면 CSS보다 좀 더 쓰기 힘든 구석도 있기도 해가지고 CSS 지식을 모른다면 테이빈드를 배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CSS 코딩할 때랑 똑같이 카드뷰의 레이아웃 먼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지 스타일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이미 CSS로 카드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테이빈드를 적용해서 카드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미 CSS로도 카드뷰를 못 만드는데 테이빈드를 써가지고 카드뷰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닌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카드뷰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뷰의 경우 기본 컬러인 블랙과 다르게 화이트로 배경을 잡았지만 이로 인해서 글자 색깔이 묻히냐가 글자 색깔이 화이트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묻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섹션 부분에서 지정해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테이빈드는 기본적으로 크기값이 설정되어 있지만 저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위를 넣을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써서 테이빈드에서 정해준 크기값을 쓰는 겁니다. 아무튼 테이빈드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CSS를 잘 못 쓰겠다 싶으면 테이빈드보다는 CSS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SS를 완벽하게 익히고 난 이후에 테이빈드를 공부하셔야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테이빈드만 공부해도 결국에는 CSS 슬럭도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션 부분 글자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깔끔한 카드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면서 세세한 인텔윈드 속성들 같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잠시 멈추던 후에 그대로 따라 적으시는 게 아예 처음이시라면 그대로 따라 적으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테이빈드 공식 홈페이지 가면 제가 저번에 클래스명 하나하나 당 다 검색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꼭 공신문서 가서 제가 이 클래스 네임을 왜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